누구야? 네나를 화나게 하다니! 너 귀여운 꼬맹! 말은 끝나고 공격할 것이지! 성격 참 급하네! 그게... 하늘을 날게 해준다고 약속했거든요! 얼굴 긴? 야! 말은 이게 정상이야! 미안! 내가 처음 써보는 기술이다! 어떻게 오긴! 너 잡으러 왔다! 이 못된 녀사! 내 원수! 나는 태양이 싫다! 누구 없게 싫다! 좋아! 바람이 너무 강해! 형님!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? 카피카피? 그게 공격이야? 이제 서로의 눈을 그 크게 바라봐! 누가 날 공격한 거지! 헌한 것들이! 감히 고귀한 나를 공격해? 안 보여야 돼! 피어사! 오! 그걸 이제야 알다니! 너희들 진짜 웃기더라! 카멜레온이 아니라 우주 최고의 도둑! 도팡님이시다! 아까 딱 걸다 왔는데!